oween 버스트는 없을 걸? 대만의 버스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트 버스트 있네요, 버스트 갈게요! 대만의 버스트 궁금하다 대만에 버스트 조금 궁금한데 출보가 빠르니까 버리기에서 좀 약간 성장이 좀 벗어난다 출보는 좀 빠릅니다 야 대만의 머스프린이 또 대만의 머스프린이 또 대만의 머스프린이 또 탈락이 saint 대만의 머스프린이 또 대만의 머스프린은 괜찮은데? 버리기급? 까지는 아닌거 같은데? 대만 머스프린이 또 탈만하네요 3-3-3이 있어서 그런가? 3,3단 방아가 있어서 그릴 수 있어. 노랫이 맞아. 할만한데? 파츠가 늘고 싶은 건 아닌데. 드록이 피온이랑 달리는 건가. 피온이랑 비슷하게 나와. 피온이랑 비슷하게 나와. 한 칸은 버리기가 맞거든. 근데 대만은 버리기가 아니네. 버스트 한 번만 더 타봅시다. 파츠가 몇이죠? 1,1,1,2인데? 파츠가 지금 1,1,2거든요. 파츠 3개 박으면 좋겠는데? 한 칸은? 파츠가 세워지기 뭐? 워싱한 패키스 버래그이 아닌데 영하는 버래그 아니었어 파츠도 좋게 박으면 버스도 얼마나 빠를지 궁금하네요 야 안 넣은가라 와 안 넣은가라 와 안 넣은가라 게아 아직 배우지가 않습니다 버닝... word Ace 한 장점이 씁니다 너무 빠른데? 고래기 아니야. Tch. 놀러 맛있게 말이야! Where is this..? 안나와.. 다행mit! 안정성이 지지 않냐? 안정성이 지지 않냐? 안정성이 지지 않냐? 안정성이 지지 않냐? 버스 파츠 받기에는 아까울 것 같은데 차가 크긴 크죠? 이온보다 더 크지 않냐? 너무 크다 차. 파관본에 1.5배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차가워. 대로가 있음. 안정성이 지지 않냐? 왜 X차들은 차가워? 유일하게 BUS이 작아? 안정성이 지지 않냐? 양성장 들어갔다. 안정성이 지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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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안주지않아.. 렛을때는 안주지를 못하니.. 히힛.. 다시 한 번.. 아.. 아.. 차가 너무 크다.. 차가 너무 크니까.. 와.. 이걸 막는다고? 와.. 이걸 막는다고? 임파스로 못하겠어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들 다음판 저치면은 잣댑니다 진짜 이거 무조건 이겨야돼요 장난치네 CARA 하고 안했지 마르게 나이밍 빛은 뭐다 나이밍 빛은 뭐다 맞아 어떻게 알았다 오우 너무 빨리 죽이네 빛은 뭐다 확 빨리 이러고나서 이제 바로 이온타지 해야지 이온타면은 이온은 그래도 저거보단 좀 작은거 같네 확실히 림프가야지 박사까비 앞둑소 이온 이온 이온타지 헬로우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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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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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패스 1대1모드에서 패스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근데 또 이온타보니까 버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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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기급은 아니지만 탈만하지만 이온 보단 안좋네 근데 또 그게 몰라요 이게 파츠를 비교해봐야되요 이온은 파츠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벽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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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éj 4st 2대2 2대1 3대1 3대3 4대3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